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었던 삼성 갤럭시 대 MVP의 두 번째 세트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세트 스코어 1대1 삼성 갤럭시의 강팀다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두 번째 세트의 승리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두 번째 세트의 세부 경기 결과 지표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번 경기 삼성 갤럭시 확실하게 이것이 삼성 갤럭시다. 앰비션 선수가 보여주면서 룰러 선수는 왜 요새 제육이 형이라고 불리했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네, 뭐 경기 처음부터 끝까지 암흥은 엄청 괴롭히는데 성공했고요. 그 차이를 유지하면서 또 한타하는 룰러로 이어지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코어 장전에게 탐켄치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요. 룰러의 공격성도 중요하긴 했지만 진짜 그 룰러를 계속해서 살려줬던 게 결국 탐켄치였으니까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었던 아쉬웠던 MVP의 모습이었는데 이 딜량이 사실 코어 장전 덕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안전하니까. 그리고 억울을 카르마가 다 먹어서 카르마 스킬이 빠지는 동안 코어 장전과 트위치가 활약을 다했거든요. 그게 약간 크라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탐켄치가 절대 카르마를 안 봐주더라고요. 네. 그만큼 트위치가 중요했고 그 트위치는 역할을 잘 수행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가 두 번째 세트 깔끔한 승리. 그리고 MVP는 코어 장전 선수가 될까? 역사는. 네. 탐켄치. 감히 탐켄치를 살렸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장인이기도 한데 살렸을 때 보여주면 다음 뱀피도 꼬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어 장전 선수 MVP 포인트 200점을 쌓아놓으면서 귀중한 그 첫 번째 승리도 두 번째 세트에서 가져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세트를 남겨둔 양 팀이 되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대 MVP. 이제 마지막 한 세트에서 변수가 끝까지 결과를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삼성 갤럭시가 1위를 굳건히 지켜주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될지. 자, 일단 암흐무 픽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암흐무 픽은 저는 암흐무가 90챔피언의 한계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스킬 메커니즘의 최신 챔피언들은 그러니까 올이 하나만 봐도 충격파 중간중간 충격파에 넣어줄 수 있는 각을 만들 수 있는 스킬이 많잖아요. 뭐 실드도 있고 뭐 슬로우, 누킹 다 있는데 암흐무는 한 방밖에 없어요. 그 한계가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좀 암흐무를 대체한다면 좀 어떤 챔피언이 있나요? 람머스의 그런 활용은 좀 어떨까요? 그 친구도... 아니요, 람머스의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늘 강세훈에서도 보면 람머스가 생각이 났더라고요, 자꾸. 저는 갱플랭크 생각나는데. 아, 갱플랭크. 아, 그레이브즈. 그레이브즈. 아니, 보통 수염이 이렇게 나면은 이게 좀 볼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데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좀 대단하네요. 아, 뭔가... 이게 수염이 있든 말든 윌슨 닮았어요. 자신의 본연의 부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대단하네요, 진짜. 보통 화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어보인다고는 하는데 수염이 있는데, 수염이 그리고 여기만 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네요. 저랑 레이저 제목 받으실래요? 캐스터님은 윌슨 닮으신 것 같아요. 아, 윌슨? 아, 배구궁 닮았다고요? 아, 네. 동그랬동그랬가지고 닮으신 것 같아요. 정말 후두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서 이번 경기 이 두 번째 세트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선치 세트까지 이어지는 그 결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확실히 이 두 번째 라운드를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챔피언들이 쏙쏙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뭐 잔나도 그렇고 소나도 그렇고 굉장히 독특한 챔피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최근에 MVP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근데 오늘 경기는 물론 안무는 실패하긴 했지만 잔나는 일단 성공적이었고요. 계속해서 큰 그림을 봐야 되잖아요. 아직 리그가 다 끝나지 않았고 아, 그렇죠. 승강전도 있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는 게 많은 MVP이기 때문에 점점 더 뭔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싶네요. 확실한 건 새로운 챔피언을 쓸 때에도 그 챔피언이 좀 두리뭉질해야 돼요. 너무 한쪽으로 쏟아져 있으면 마야 파이트가 왜 안 나오는가 그 국기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똑같아요. 근데 세주아이 같은 픽들은 중간중간 CC가 많아서 피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감이 나오는 거고 뭔가 던질 게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최근에 리메이크가 됐다든지 네, 그렇죠. 서로 나왔다든지 그것만 피하면 된다 이런 챔피언을 못 써요. 네, 근데 또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에 나왔었던 케인을 보면 아,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긴 한데 너무 두리뭉실해요. 네, 뭐 아무튼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안 나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것들을 보여줬었던 그런 암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갤럭시대 MVP의 마지막 한 세트를 지금 뱀픽 준비만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앰비션 선수가 그대로 하루 선수가 첫 번째 세트에 이어서 두 번째 세트 그리고 세 번째 세트까지 앰비션 선수가 그대로 경기로 이어나갈 예정인데 그만한 또 좋은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뱀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뱀만 남아있네요. 아, 근데 MVP 입장에서는 정말 좀 비장의 카드로 암음을 꺼낸 것 같은데 그 탐켄치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웠네요. 아, MVP 입장에서는 그 덩어리 조합에 대한 프렐리오드 조합에 대해서 견제를 개적해주는 모습이네요. 결국에 마지막 뱀카드는 브라운 보이 필엔이에요. 자, 이러면서 삼픽은 앰비션 선수에게로 어느 정도 힘을 몰아줍니다. 렉사이. 렉사이 플레이 굉장히 좋았죠. 아이템 빌드도 뭐 자신만을 위한 아이템이 아니라 팀을 바라보는 아이템 선택도 정말 좋았고요. 거기에 MVP는 그라가스. 그라가스도 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술통 굴리기, 슬로우, 배치기, 스턴 이런 게 있습니까? 그렇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야 돼요. 많은 CC기를 굉장히 탑재하고 있죠. 격투기도 견제하는 잼을 나이와 스트리트가 들어가는 거지. 스트리트만 노리면 카운터 얻어맞거든요. 그렇습니다. 3연석 자야를 선택하는 마하 선수. 마하 선수의 자야는 확실히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타 때나 지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오우. 이게 크라운? 니글로 보여주나요? 탈리아 나왔습니다. 네. 크라운의 탈리아는 라인 주율자로서 뭔가 특이한 모습 자주 보여주죠. 네. 이러면 또 삼성의 탑바텀에 자연스럽게 힘이 많이 쏠리겠네요. 네. 그럼 갱홍 좋은 챔피언들 뽑으면 되겠네요. 뭐 바루스라던가 애쉬가 좋습니다. 애쉬. 갱홍 좋은 챔피언들. 네. 룰러 선수에게 어울리는 그런 것들. 네. 바루스도 실시 연계 좋고 라인전도 강하고 옳은 선택이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세트에서 룰러 선수의 바로수가 굉장히 잘 물렸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거를 오늘 삼성결로서가 3세트에서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이한 선수의 신드라. 그 룰러가 1세트 때 잘 잡혔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저는 탐켄치 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코어 장전 좀 견제해 주면서 확실히 코어 장전에 탐켄치 브라움이 없었을 때 룰러의 공격성은 좀 과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1세트였거든요. 하지만 탑을 견제해 주는 모습. 마지막 뱀카드를 남겨두고 있는 엠블리프입니다. 삼성결로시는 어떤 면을 견제를 해 줄 수 있을까요? 삼성 상대가 버티기 좋은 픽들을 잘라주는 게 데스트고요. 엠블리프는 저렇게 갱웅 좋은 챔피언들. 싸움은 열기 편한 챔피언들을 자르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라칸도 역인시가 되니까 어떻게든 못 버티게 다 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러면 탐켄치가 다시 한번 살아가는, 가져가려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탐켄치를 주고 또 잔나를 할 수도 있죠. 서로 무난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라인전 구도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견제력이 강한 자이라를 밴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잔나를 그래서 밴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놓고 잔나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하니까 밴하는 거죠. 그럼 탐켄치를 가져갑니까? MVP? 글쎄요. MVP가 가져가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상대가 한방 한방 CC가 많은 게 아니고 연계된 CC가 많다 보니까 탐켄치로 살리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야의 생존기도 상대가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MVP. 삼성은 카밀. 대공 좋으니까. 짜밀 나오나요? 짜밀. 근데 진짜 잘해요. 큐베 선수가 카밀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카밀은 또 플레이하는 역량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다 보니까. 삼성의 조합이 좀 굉장히 단단하네요. 지금까지. 역시나 탐켄치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면서. 자 이제 마지막 픽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MVP. MVP 입장에서는 한번 역인 CR 챔피언이 필요한데요. 다들 개인 생존만 되는 픽인지 뭔가 팀을 도와줄 수는 없다 보니까. 네. 아 랜턴인데 이게 이름은. 사양 선구가 아니고 랜턴이거든요. 생존을 위한 픽이 이제 쓰레쉬인 것 같은데. 약간 애매한 것 같네요. 자 쓰레쉬로 마지막 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MVP. 자 여기서 마지막 한 세트 마지막 픽까지. 양 팀의 뱀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전반적인 느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삼성은 딱 라인 스노블이죠. 탈리아가 사이드라인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양쪽 라이너의 갱호흥이 정말 좋은 편이고. 또 키웠을 때 파기력이 상당히 좋은 픽들이라서. 네. 삼성은 무난하게 잘 가져온 것 같고요. 결국 탈리아가 이득을 못 굴리게 되면은. MVP 쪽으로 턴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가장 많이 보여준 삼성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크라운 선수의 탈리아. 탈리아가 6레벨 이후에 발술살을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밀리는 경기도 많았습니다만. 크라운 선수는 좀 달랐거든요. 크라운 선수는 막 2레벨 로밍하고 3레벨 로밍하고. 좀 되게 변칙 플레이를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탈리아로. 그만큼 탈리아를 잘 다루는 선수가 맞고요. MVP 입장에서는 그런 탈리아가 최대한 사이드라인에 힘을 줄 때.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거북이 폼으로 버텨내면서. 그라가스 성장을 기다린 이후에 그라가스가 이니시에이팅으로 뭔가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방향을 MVP는 기다려야 합니다. 빠른 기동성을 앞세워서 바텀과 탑 쪽에 힘을 주는 그런 모습들. 삼성 갤럭시의 오리지널리티. 이번으로 썸머에서 확실한 강세를 보여줬었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크라운 선수는 그 중심에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MVP가 막아낼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세트에서는 그것이 됐었고요. 두 번째 세트는 어느 정도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세 번째 세트까지 잘 막아내면서. 이한 선수의 성장세와 더불어서 그런 공격을 힘으로 칠 수 있을지. 양팀의 뱀픽과 경기 준비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MVP. 양팀의 마지막 한 세트. 3세트 경기. 지금 바로 경기로 말하십시오. 삼성 갤럭시 MVP. 삼성 갤럭시 MVP. 마지막 한 세트. 하자의 블루가 삼성 갤럭시고요. 상대의 레드가 MVP. 확실히 브라움이 없는 만큼 강력하게 초반 1레벨부터 인벨을 들어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네요. 다시 보니까요. 삼성도 뭔가 시시 연계가 하나를 잘라먹기 좋은 스킬이 많아서 랜턴 활용만 잘하면 역인시적인 부분을 충분히 메꿀 수도 있겠네요. 자이라처럼 막 우와 하고 대박을 내는 영인신이 아니겠지만 상대의 노림수를 흘려낸다는 점에서 랜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이술사 벽을 먼저 지나가서 랜턴으로 꺼내준다든지. 네, 그런 플레이 가능하니까요. 카밀만 없다면 그런 플레이 굉장히 편하고 사실 카밀은 탑라이너니까 한타 때 순간이동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면 보기 어렵겠죠. 그래서 둘을 통째로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 칼날 부리 쪽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삼성 갤럭시. 와, 와드. 경험치. 큰일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앰비션 선수는 칼날 부리를 좀 안전하게 가져갈 계정이고요. 그리고 역시 비욘드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초반 정글링 스타트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양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즘 에드는 참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전 경기도 정글러가 암흥으로 고통받았는데 지금은 또 상대 미드가 탈리아라서 자르반이 큐베의 카밀을 이길 수 있지만 딜교환을 함부로 걸 수 없는 환경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런 딜교환을 할 수 없는 뭔가 내가 딜교환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어도 체력이 딱히게 되면 다이브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선수들 입장에서 계속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반복되면은. 네. 에드 선수는 두 번의 위험이 있는 거죠. 성장이 된 앰비션 선수의 위험. 크라운 선수의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갱킹들. 이게 참 애매한 게 딜교환하기가 우리 그라가스는 바텀 쪽 동선이고 렉사이는 탑 쪽 동선이거든요. 너무 라인을 밀게 되면은. 이거는. 빨리 발견해서. 전멸을. 이게 근데 전멸을 교환하게. 네. 교환 정도죠. 결국에는 전멸이 빠집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삼성 입장에서는 이득인 게 이렇게 미드라이너를 억제를 하게 되면은 크라운의 발이 또 굉장히 편하게 풀리고요. 그쵸. 그리고 갱홍이 탈리아 정도면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요. 좀 막말 드리면은 책임정가하는 겁니다. 상대 미드를 눌렀으니 이제 네가 해라. 아 그렇네요. 나는. 해줄 거 다 했다. 미드 스펠 다 빼줬다. 이제는 너 탈리아니까 라인 컨트롤 할 수 있지. 탑도 가지고 바톤도 가져오. 난 전멸을 먹을게. 그러니까 너무 좋네. 없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은 책임정가하고 좋게 말씀드리면 파워 커버를 리드에 돌렸다. 근데 그게. 요새 그런 얘기들이 많다더라. 네. 난 이거 해줬다.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그럼 뭐. 그걸 설계하고 전멸을 뺀 거니까. 그렇죠. 저는 제가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에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 알고 계셨네요. 표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수나. 그리고 갈고리 들어가면서 에드 만화 상황 안좋아요. 에드 만화가. 에드 만화가. 에드 만화가. 그쪽 길은 삼성 베이스인데요. 아 아까 전멸. 아 이게 또 이렇게. 살아가네요. 전멸이 없어서. 미드에 쓴 것 때문에. 근데 그만큼 또 크라운이 귀한 타임을 잘 잡아서요. 이러면 또 탑에 말해야죠. 아까 자라만 전멸을 뺐는데. 달리아 6대 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책임을 붙이네. 엠비샤 선수가 되겠습니다. 딱 그걸 의도한 전멸이라서 처음 갱키네요. 그렇네요. 그래도 그 와중에 비욘드 선수가 상대 정글 잰 시간을 정확히 맞춰서. 이제 클라이블이 가져간 거는 그 와중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야는 못 먹었네요. 그라가스가 템포가 좀 느리니까 저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조반에 좀 날카로운 갱키로. 미드 쪽과 탑 중에 전멸을 뺐다고 하면 상당히 대단한 거죠. 엠비샤 선수. 또 그걸 굶이기 위한 좋은 미드인 탈리아가 있으니까. 네. 그 이후에 크라운 선수와 큐벨 선수가 라인전에서 어떠한 그런 역량을 펼쳐주게 될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섬성겔럽씨. 엠비샤 선수가 템포를 조금 더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네요. 롱소드가 아니라 부츠를 샀다는 거는. 저것도 봐야 알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발을 바탕으로 미드 중심의 시야를 깔아준 다음에 그 시야를 바탕으로 크라운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요? 사실 갱킹을 봤다면 칼 사는 게 맞는데 지금 신발 구매했으니까. 렉사이를 안 해보셨네요. 렉사이는 돌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츠를 간다는 거. 돌출을 맞추겠다.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네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 게임은 진짜 갖다 붙이면 다 맞는 말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코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의견이 좀 대립될 수가 있는데 그때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제일 효율적으로 말을 이끌어내는 게 코치의 좋은 영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목소리 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걸 조회할 수 있어야죠. 미드 쪽으로 들어갑니다. 쓰레신 기다리고 있었다가. 저쪽 구나에 잡겠는데요. 와, 예측! 와, 예측! 전체 점 가져가는 MVP입니다. 이담은 데드까지 앉아야지고요. 그리고 비욘드 6레벨 타이밍 벌써. 그렇게 보면 앰비션 선수가 부담감이 좀 있어요. 어차피 탑점을 모르는 것 같네요. 최후 통점! 다치면 좀 아쉬운데요, 이거는. 애드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정글러와 소프터가 미드에 투자를 했다는 건. 탑은, 바텀은 사려야 된다는 건데. 이거 정말 좋았는데. 4형 정보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노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저거 아닌 쓸 거 없다. 정확히 알았네요, 진짜. 아, 근데 지금 탑이 탈리아를 잡아주면서 탈리아의 힘을 뺐고, 그럼 탈리아가 탑으로 로밍을 못 가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 번. 그리고 비욘드가 한 번 더 전멸을 휠고 있거든요, 카라가스. 그러니까 쓰레쉬가 같이 오네요. 네, 2대2는 좀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더툴해 버렸다, 꽁 됐다, 코어장전. 코어장전, 4형 선복. 이거 시간 걸면서 렉사이 기다린 것 같은데요. 자, 하지만 코어장전을 녹이기에는 딜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MVP. 아, 근데 진짜 탈리아를 잡은 게 자르반의 생존으로 이어지는 좋은 한 방이었는데. 네. 이건 진짜 아쉽겠네요. 그래도 지금 크라운 선수는 큰일 날 뻔했었는데, 위암을 잘 흘려냈습니다. 코어장전 덕분에요. 음. 그리고 말씀하셨던 타 쪽 부분에 대해서로 어느 정도 아쉬울 수 있는 MVP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죠. 확실히 성장 잠재성에 대해서는 자르반보다는 카밀이 좀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카밀이 스플릿 푸쉬, 날개를 펴게 되면은 MVP 입장에서도 정신없는 오늘 3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거기다 이렇게 자르반이 잡히게 되면은 카밀에게 주도권이 굉장히 빠르게 넘어가면서. 이제 그 큐베 선수의 카밀은 로밍을 굉장히 잘 다니거든요. 로밍을 잘 다니면서 미드에까지 영향을 잘 끼치는 선수여서. 아무래도 또 자연스럽게 이한 선수에게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 알죠, 앰비션은? 네. 반대편 시야 다 먹어서 그라가스와 이 근처에 있다면 알아요. 그래서 어스름 늑대 사이에서 강타 싸움! 양무 글러들이 만났습니다. 암흥의 복수다. 레벨링 앞서갔어요. 어우 좋네요. 그런 복수. 잘 먹혀들었고. 한 대수 주고받는 양팀들. 근데 이런 상황이 MVP에게는 이렇게 엄청 막 앞서 나오고 좋은 게 아닌 게. 자르반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 라인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웨이브 손해를 경험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어서. 점점 이제 비욘드 선수가 뭔가 풀어주는 방향이 아니면. 오, 이 안에. 점점 좀 게임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탈켄치가 먼저 왔죠. 그래서 강타 싸움을 준비해보는데. 강타 비욘드는 없는데 앰비션이 이걸 모르고요. 그렇죠. 자, 결국에는 빠져나갑니다, 앰비션. 그래서 결국 탈리아만 잡은 것 때문에 미드 중심에 힘싸움은 MVP가 좀 앞서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탈리아가 사이드라인 개몽 좋은 라인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밍을 못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건 괜찮죠, MVP가. 맞습니다. 근데 그라가스가 물론 먹었네요. 어쩔 수 없었죠. 뺏기고 일부 직전이었으니까. 아, 방금은 줄만 했던 것 같은데. 내부 콜 같은 거 제가 들을 수 없으니까. 지금 MVP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탑쪽 라인인 것 같습니다. 카밀의 성적을 막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이것이 또 큐벨 선수의 카밀이기 때문에.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거든요, MVP는. 네, 카밀을 잡는 거는 챔피언 구성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식의 크라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네. 카밀을 잡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카밀을 키우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에드가 안 죽으면서 카밀을 키우진 말아야 되는데. 체력 관리 중요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만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견제를 통하면. 만화 없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삼성이 마음 편하게 다이브 할 수 있고요. MVP는 지금 미드 중심의 힘 싸움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렇게 싸움을 미드 쪽으로 끌고 끌어내면서. 타브로 탈리아가 못 가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적군화의 스톤. 하나님 들어가면서. 비온다. 에이스. 툰동 폭발. 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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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 잡았어요. 1-2-1. 자, 앰비션. 4-0. 앰비션이야. 그리고 코어 잔전도 위험. 이한이 더블킬. 오, 너무 위험했어요. 코어 잔전도 뒤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미드 중심의 싸움을 많이 이끄어내면. MVP가 앞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이득이죠. 그렇죠. 카밀이 내려오게 되고. 탑, 다른만 안전해지고. 네. 이렇게 내려왔는데 또 밀 수 있나요? 미드? 미드 인원이 많죠. 먼점이나요? 먼점이나요? 미드 인원이 많죠. 먼저 밀어낼 것으로 보여요. 라인점 빨리 끝났어요. 와, MVP가 진짜 운영을 좀 잘해주고 있네요. 네. 탈리아를 압박을 잘해주면서. 탈리아가 사이드라인으로 못 가게. 움직일 수 없게. 이건 확장 스톤이죠. 네. 그리고 점멸이 실쿨이었는데. 정말 시간을 잘 잤네요. 지갑 연동이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좀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2명을 잡아내면서. 1,2차 포타까지 밀어내는 데 성공하는 MVP가 되겠습니다. 대박이죠. 바로 앞까지 안전해지는 한방이었어요. 힐도 지금 이한섭제 신드라가 지금 201 기록하고 있어서. 미드 쪽에서 힘을 더욱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MVP가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또 신드라가 성장을 잘하게 되면은. 카밀이 좀 들어가기가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터지죠. 근데 들어가다가 빵 터져가지고. 최후 통첩 끝나고. 발사가 굉장히 좀 쉽게 되겠죠 이러면. 포토 카밀이 탱탬을 먼저 올린 챔피언도 아니고. 네. 확실히 스플릿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공격 쪽에 관련된 아이템을 많이 쌓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확실히 MVP가 노려서 신드라 강한 타이밍에 계속 한타를 열어야 되죠. 초반 부위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네. 대형 오브젝트도 MVP가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고. 1,2세트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초반 주도권을 MVP가 가져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탈리아가 좀 붐뜬 느낌이죠. 이거 굉장히 큽니다. 네. 탈리아가 소중반의 라인을 풀어줘야 되는 질제였는데. 오히려 본인이 말리는 바람에 지금은. MVP의 사이드라인이 위협을 받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런 삼성결력 시에. 유현재 같은 느낌의. 그런 크라운 선수를 보냈었는데요. 저항의 미상. 저항의 미상. 아 전멸기도. 아 전멸기도. 네. 근데 마 전멸 없죠. 네. 상대 무림수는 잘 흘려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크라운이 오긴 왔는데 비욘드가 안 보여서. 그리고 크라운이 이게 별로 강력하지가 못해요. 네. 오히려 지금 신드라가. 네. 매복 플레이를 통해서 크라운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신드라 온다는 콜 나오니까. 바로 빠질 수 밖에 없었죠. 네. 네. 그런 흐름이 안 되고 있어요. 이미 전장은 미드쪽이죠. 네. 그 흐름을. 아까 맥스의 로밍으로 한 번 만든 게 진짜 컸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MVP의 노림수는. 탈리아가 계속적으로 탑과 바텀 쪽으로. 오. 오. 에드도. 자신감 생겼죠. 네. 공격적인 움직임들. 그래서 결국에는 탈리아가 계속 탑과 미드쪽으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아예 전장을 미드쪽에서 벌리는 거죠. MVP가요. 네. 방향을 정말 잘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드가. 확실히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가. 이안이 미드를 꽉 잡고 있고. 네. 거기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정글러 위치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 편하.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죠. 확실히 전. 오히려 큐베가. 신드라에게 아빠가 받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탑에서 싸움이라면. 신드라가 탑을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바텀 쪽에 1차 포탑을 밀어냈네요. 삼성 갤럭시. 자. 그 동안의 전령을. 시도해보는 MVP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리 1차가 훨씬 중요하죠. 확실히 저 쓰레쉬 픽이. 굉장히 좀 좋은. 변수를 가져오게 만들었네요. 오. 신드라가 올라가서 1원이 좀 비긴 했는데. 그리고 전령을 그라가스가 치고 있어서. 오. 데미지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1원이 좀 비긴 했네요. 탈리아도 커버 오는 중이고요. 이거 전령 내주고. 바텀 2차 밀 생각인데요. 맞습니다. 이러면 MVP도 좀 판단을 잘 해야겠죠. 이거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겁니다. MVP도 전령 먹고. 탑 2차를 노리느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자. 바텀 2차 포탑 같이 밀어내는데. 네. MVP도 전령 뽑고. 더 갈 생각이죠. 근데 템포가 좀. 삼성이 빠르긴 하거든요. 이게 미드 봐야 돼요. 그렇죠. 반 템포 빠른게 삼성이라. 자. 미드 1차도. 적구나. 빠졌고요. 이러면 미드 1차 포탑이. 자. 뒤쪽에서 오비냐. 뒤쪽에서. 볼까요. 여기서 술동 폭발이. 꽝. 꽝. 꽝 많이 깎아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MVP가 바로. MVP가 탑쪽으로 움직입니다. 탑 2차 포탑. 탑 2차 포탑. 회전시켜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밀어냅니까. MVP. 2차 포탑을. 여기서. 정리가 되네요. 밀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네. 그동안 또 미드 1차. 삼성이 치고 나가는 중인데요. 여기서 미드가 밀리면. 결국. 살짝 이득을 보는 건 삼성이거든요. 밀린다면. 그렇죠. 비욘드가 대기 중. 이거는. 정리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켜내는데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MVP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교환이 됐네요. 바톤과 탑 쪽이. 그렇죠. 미드는 지켜냈고. 음. 그렇죠. 아. 저는 요즘 참. 기동신. 그라가스 세주완이. 아니. 그라가스 같은 챔피언으로. 기동신 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원래 굉장히 좀. 속도가 느려서. 이니시에이팅을 할 때. 상대와 거리가. 굉장히 쉽게 벌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기동선이 너무 좋으면. 그라가스 입장에서. 편하게 배치기 마칠 수 있고. 그 이후에 토스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방금 전 움직임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주도권이. 넘어가기 전에. MVP 쪽이 뭔가. 주도권. 주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이 뭔가 좀 만들어 갔다는 점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한 가지. 경기 내적으로 의미가 있는 점은. 지금 카밀이 시간이 필요한 상태인데. 네. 이미 맵이 넓어졌고요. 어. 자르반이. 아직. 지금 카밀이 이길 수 있으니까. 라인 주도권을 자르반이 쥐고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탈리아가 지금. 굉장히 좀 말린 상태라서. 정작 맵을 넓게 쓰면. 좋아보인 삼성의 조합이지만. 그렇지 못해요. 이런 좀 난간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해 나가시고. 있을지. 왜냐면 삼성은 탐켄티도 있고. 크라운에 탈리아도 있으니까. 얼핏 보면 맵이 넓은 거. 좋아보일 수 있는데. 네. 시안에 보시면 MVP가. 굉장히 잘 잡았고요. MVP가 오히려.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런게. MVP는 보고 있으니까. MVP 알고 있으니까. 상영손과 갖고 나옵니까. 끊었어요. 둘방사 끊었어요. 고호장전. 고호장전. 정보의 차이예요. 도착. 비욘드 시간 잘 끌고요. 이거 오히려 위험하죠. 여기서. 밀어냈습니다. 그렇죠. 반난을 잡아내면서. 이득은 먼저 MVP가 가져왔습니다. 이런게 정보의 차이예요. 비욘드는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이미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MVP는요. 우리가 상대가 글로벌 궁극기를 갖고 있다는건. 그만큼 한타 파괴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런 근거. 확실한 정보를 통해서. 자신감있게. 플레이할 수 없는거죠. 파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요. 이거 또. 솔방울탄을. 맥스가 끊었습니다. 사슬 채팅으로. 그래서. 순사. 너무 좋았죠. 바위술사의 벽으로 오긴 했지만. 오히려 전멸도 빠지고. 글로벌 궁극기가 허무하게 사용이 늦죠. 그래서 글로벌 궁극기를 들고 있는 챔피언들이 많은. 삼성조합인데. 넓은 맵을 불편하고 있어요. 진짜 안좋습니다. 맞습니다. MVP는 정말 좋은거구요.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아요. MVP가. 잘 쫓아가고 있고. 한타 파괴력도 좋은 편이고. 상대 한번만 잘 끊어내면. 이제. 전경기처럼. 바로는. 먹는거까지 연결이 쉬워서. 묶었어요. 크라우들. 이거 볼까요. 에듀스창으로 빠지면서. 핸들링. 했다고 봐야했죠. 결과적으로. 궁금해 하나로. 두개를 뺐으니까요. 그렇죠. 오브젝트로 연결이 된다면. 삼성이 이득을 보는게 맞겠지만. 오브젝트까지 연결이 안되면. 말씀하신 그런. 핸들링 부분이 맞죠. 미드 웨이브 좀 태웠구요. 바텀은 받아먹으면 그만이고. 탑을 내주는건 아쉬울 수 있으나. MVP는 대제해드리고는 먹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탑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미넨데. 네. 시간이 많이 소모되고 있고. MVP 입장에서는 이러면. 공격턴을 한번 다 쓸 수 있겠죠. 상대의 바루스가 계속 묶여있다는걸 알고 있어서. 이번 턴에 어느정도 데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결력씨도요. 탑 1차 포탑.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웨이브보다는 탑 1차 포탑이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팀의 글로벌골드. 아직까지 1000골드 격차입니다. 삼성결력씨로 뭔가 쫓아갈 수 있는. 반전의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도의 격차인데. 확실한거는. 몇몇번의 교전으로. 지금 확실히 주도권을 MVP에게 있다라는 것을. 어느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구요. 대제 드래곤이 있으니까. 이 주도권을 그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속도는 더 빨라지겠죠. 근데 그 와중에 삼성의 판단이 좋았던 점은. 지금 램에 보시면 카밀이 앞서 나오거든요. 네. 아까 그 탐켄스 자를 때 카밀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카밀을 대놓고 밀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카밀을 정말 피오라처럼. 잘 키운 다음에 스플릿 주도권으로 운영을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결국 이번 경기에 승패의 주요 원인. 승패의 기준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결력씨가 날개를 펼 수 있느냐. 스플릿 구도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날개를 정확하게 피지는 못하게 된 삼성결력씨구요. 근데 드래곤 먹는 과정에서. 삼성이 최소한의 시야를 잡았고. 아까 탐켄스가 잘리면 그 상황처럼. 시야가 절망적이지 않거든요. 당장의 삼성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1-3-1을 굉장히 잘 해주면서. 웨이브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네. 웨이브 관리 잘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의. 웨이브 먹으러 가는 것까지 방해를 하면서. 어 이거 날개를? 일단 여기가 바텀이 고속도가 이미 개통이 되어 있어서. 네. 여러모로 좀 MVP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거슬리게 했습니다. MVP는 저런 플레이 싫으면은. 어느 한쪽 라인의 시야를 뚫어야 돼요. 그러면 그 뚫린 라인 쪽으로. 그런데 여기 먼저 이동해 보는데요. 위드 차 포탈의 삼성결력씨가. 위드 차 포탈의 삼성결력씨가. 위드 차 포탈의 삼성결력씨가. 이뤄내는데 성공합니다. 날개를 결국 잘 펼친게 되는 거죠. 위아래로 계속 흔들어주면서 상대의 빈틈을 유도했고. 그 빈틈 이후에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거는. 삼성이 확실히 불리한 상황을 잘 타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궁극기 써서. 그러니까 바위수자 벽 써서. 미드 차 포탈 손에 없이 밀어냈으면은. 그동안에 MVP가 뭔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네. 이거 이한 급해서 입혀왔은 거 같은데. 어? 조바심 나는 거 같아요 MVP가. 그렇죠. 티가 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자르반 미드에 있는 거 보이기 때문에. 카메라 입장에서는 웨이브를 다. 민 이후에 움직일 수 있고요 쉽게. 네. MVP가 흔들리기 싫으면은. 상대가 날개를 펼칠 때. 한쪽 날개는 못 피도록. 최소한 자르반이 한쪽 라인을 막을 수 있으니까. 라인을 두 개 동시에 밀지 못하도록. 한쪽 라인은 시야를 뚫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뺏긴 시야 쪽으로. 삼성이 밀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억제하고. 어. 드래곤이나 바론 나올 때. 한타하는 이런 그림만 들어야죠. MVP는 한타 조합이니까. 확실히 그 자르반 쪽 시야를. 계속 확보를 못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급해졌어요 마음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더 큰 생각을 할. 그런 판단이 잘 안되고 있고. MVP가 계속해서 바론 쪽에서. 약간 좀 길게.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현. 강가 쪽을 중심한. 수비적인 시야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한 발 치고 나서. 왜냐면. 한타 흰 싸움을 할만하니까. 네. 힘을 바탕으로 좀 밀고 나가서. 앞쪽 시야를 잡게 되면은. 탈리아가 라인 못 밀거든요. 주도권이 지금. MVP에게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지금 운영으로. 삼성 갤럭시아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상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삼성 갤럭시아 지금. 뭔가 딱. 맞고 다치기 싫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처럼 저렇게 시야를 잡아놓으면. 탈리아가 전진을 못하니까. 이런 흐름 괜찮죠. 근데 바로는 거죠. 바로 못해. 그런데 바로는. 부르는 건데. 아. 이게. 레드 도착. 바로는. 좋은 시도일까요. 이게. MVP 너무 조급합니다. 네. 너무 부탁돼요. 두 배는 쭉쭉 밀고 있죠. 바로 어차피 가져가진 못하는 거니까요. 네. 이게 강승현 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 쪽 시야 좀. 확보해 주고. 천천히 가도. 나쁘지 않은 MVP인데. 너무 흔들리는데요. 이거는. 이러면. 삼성의 날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죠. 기창은 이제는 뭐. 프로 수준에서는. 잘 안 맞죠. 그렇죠. 이러면. 또 탈리아가 탑 웨이브 밀고. 탑 웨이브 민 이후에. 다시 또 합류를 통해서. 계속해서 상대의 균열을. 유도하는 그런 삼성이 될 텐데. 그렇죠. 여기서 하는 게 없습니다. MVP가요. 지금 여름철 물놀이 밖에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우. 전날까지 빠집니다. 이게 웨이브를 먼저 정리하니까. 이하한 입장에서는. 1 대 1. 나중에 정리하려고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갔어요. 최후 통첩. 갈고리. 구원으로. 한 번 버티고요. 구원 안 돌았으면 죽었겠네요. 굉장히 위험했죠. 이미 날개는 활짝 펼쳐졌습니다. 삼성 갤럭시. MVP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카밀 쪽으로 시선을 돌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크라운이. 탑 웨이브. 정리 다 해놨고요. 큰일 났네요. 글로벌 골드 다시 역전. 삼성 갤럭시. MVP가 상대의 블루 쪽에 와딩을 한 건. 탈리아가 라인을 못 밀도록 하기 위해. 억제제로 와드를 받은 건데. 탈리아가 무시하고 라인을 밀었습니다. 네. 그 정도 삼성이 여유가 있어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밀이 성장되는 것만은. 어느 정도 MVP가 막아냈어야 됐었는데. 날개를 피지 말고. 움츠러 들게. 들게끔 만들어야 됐었던 게. MVP가 굉장히 중요했었던 순간이었는데. 결국엔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삼성 갤럭시는 그 팀에. 날개를 펼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도 MVP는. 드래곤 나올 때. 이런. 뭔가를 놓고 싸울 때에는. 한방 있는 조합이라. 한타를 유도하면 할만하거든요. 지금 드래곤 나왔고. 저런 건 좋은 기회죠. 대제에 드래곤 2스택이면. 바로 납방으로 이어지니까. 네. 기회는 맞습니다. 적군화해. 솔동 폭발. 뭐든지 이용해봐야죠. MVP는요. 카밀 아이템도 한타보는 아이템 아니에요. 네. 확실히 스플릿에. 힘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고. 지금 신드라가 2킬 먹고. 성장 잘한 편이어서. 저런 카밀 한 번에 스프리면. 또 한타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가야죠. 무조건 먹어야 돼요. 움직입니다. 드래곤 쪽으로. 무조건 먹어야 돼요. 탈리아가 없어서. 지금 과감하게. 이니시 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MVP는 자각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 한타는 우리가 유리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힘싸움은 이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히려 삼성이. 드래곤 치고 있죠. 신드라. 이한 전멸 없는 게 좀 뼈아프긴 하네요. 이게 지역이 좀 넓은데. 그래서 위쪽에. 가이술 3명. 갈랐어요. 글러진 간력도. 대신 자라만 오면서. 대스 드래곤은 지금 3척 공격하고 있어요. 드래곤 드래곤. 대스 드래곤. 대지를. 자, 오이의 앰비션. 앰비션. 이거 자라만 위치가 괜찮은데요. 엔드. 기차. 대박. 와, 심연의 통로로 도망쳤어요. 아, 심연의 통로로. 여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그래도 대스 드래곤을 MVP가 가져갔습니다. 네. 드래곤 먹었으니까. 괜찮네요. 더 많은 이들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MVP 상황.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봐야죠. 미안이. 전멸이 없었는데. 안 죽고 한타가 끝났다. 네. 그리고 들고 먹었다. 그렇죠. 그 상황을 잘 타게 했다는 거. 네. 그래도 3사원 입장에서는. 자라반 순간이동 뺐고. 여기서도 굉장히 큰 대형사고로 터질 수 있었는데. 앰비션이 굉장히 위험했었거든요. 그렇죠. 또 코어 장전이 일을 내면서. 그리고 심연의 통로를. 벗어 타. 에드는 그래서 도티오를 잡으려고 했는데. 살아갔네요. 그런데. MVP. 그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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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깃부름이 한방으로. 이건 뭐 자연스럽네요. 이런 한방 실수하면 MVP가 좋은 조합이거든요. 네. 근데 에드는 지금 순간이동이 없고. 큐베는 순간이동을 갖고 있는 타이밍이어서. MVP도. 지금 에드가 무조건 큐베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죽지 않는 선에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 좀 힘듭니다. 죽지 않는 선에서. 졸려 대각도. 와. 이러면 갑자기 전화가 이상해지는데요. 바론 개미스 때문에. 아프고요. 맥스. 맥스. 자. 위에 큐베. 근데 몰아칩니다. 몰아쳐요. 확실히 주도권은. MVP가 있다는 걸 보여주나요? 이야. 신드라. 마하 존재감 때문에. 바론 먹고 끝났네요. 이러면 자르만 죽은 거 크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잘 죽었죠 오히려. 네. 큐베 스킬 뺏으니까. 그때 시간을 안 끌었다면. 큐베 넘어오면서. MVP가 진짜 바론 쪽에서 게임이 터질 수 있었는데. 이거는 에드가 죽긴 죽었지만.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잘 죽었죠. 네. 의미 있는 희생이라고 하죠.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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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MVP가 바론 버프 들어오는데 성공했으면. 에드 선수 제외하고. 네 명 선수 모두 타요. 이렇게 되면. 주도권을. 이제 다시 한번 MVP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네. 이럴 때 바론 믿고. 무탑정. 위로 달리는 게 아니라. 저런. 운영하는 챔피언들이. 못 나가도록. 억제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죠. 네. 그렇죠. 이게. 초로 데미지가 진짜. 진짜. 큐스키의 이타가. 확. 체력이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퍼지네요. 저런 것들에. 기동을 했어야 했었던. 삼성 갤럭시였는데. 날개를 피자마자. 다시 한번. 기동권을 가져가는. MVP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경기가. 조금. 묘하게 흘러갑니다. 오. 삼성이 또. 미드. 빈틈을. 찾아냈네요. 네. 미드 2천부터. 오. 이렇게 교환하면. 삼성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죠. 바텀이 빠르긴 빠른데. 네. 오. 또 따라갔어요. 애드 이거. 사랑하는거 어렵겠는데요. 그렇겠네요. 속박상태에서. 큐베. 근데 이러면. 교환 가나요? 교환 가나요? 오히려 MVP 빼야되고. 이러면. 삼성이. 배짱 플레이 들어가나요? 미드 밀면서. 네. 역시. 큐베 선수만 남습니다. 배짱 플레이까지는 안 가고. 서로 수비하는 것 같아야하네요. 이거는 삼성 갤럭시. 와. 확실히 운영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삼성에게는 충분히 이득인 게. 상대가 바론을 갖고 있는데. 바론의 공격권을. 우위로 만든 거고요. 시간을 벌써. 잘 끌어낸 거죠. 1분 20초 남았어요. 버프가. 아니요. 타임 샤워스톡이. 원어로. 편하게 bene. 이 선수는 한번 더 잡혀서. 지금 염삭령을 기록하고 있고. 카발이 더욱더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이런 기반을 삼성 갤럭시 내 쪽으로 많이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래도 1, 3이 하는 조합이라 날개 운행의 부담을 느끼는 MVP였는데 카밀 저 성장은 분명히 좀 부담스럽긴 하겠네요.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냥 시간만 끌어주면 카밀이 자르만 밀어내면서 억제기 포탑까지 노려볼 수 있어서 최대한 상대의 어그로를 핑퐁하면서 본대 쪽 싸움을 최소화하는 게 삼성의 목적이겠죠. 아니 이게 지금 바론 버프 두르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베이스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정글 쪽 먹고 있거든요. 네 너무 편하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삼성 입장에서는 이런 맨 MVP는 바론으로 당장의 탑 1이 생기는 것보다 한 발짝 먼저 나가 시야를 잡은 다음에 카밀이 자르만과 1딜 하고 싶을 때 거기에 이한이 쓱 들어가서 카밀을 자르는 이런 플레이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드 2차 포탑은 바론이 힘으로 어느 정도 밀어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어쨌든 스플릿 푸쉬라면 상대방 진영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플레이들 보여줘야 되는 MVP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큐베가 신났으니까 분명히 자르만 자르만 뛰어올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걸음걸이부터 다르잖아요. 지금 카밀. 그리고 확실히 마법 방어 아이템이 구비가 안 되어 있어서 신드라 딜은 못 버티거든요. 터지죠. 네 그런 좀 원딜들이 많이 보여줬던 최근에 원딜들이 로밍을 통해서 이득을 챙겼던 부분을 신드라가 확실히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한타 중심의 위력을 보여줘야 되는 MVP 그리고 이미 날개를 펼친 삼성 갤럭시의 스플릿 구도 양팀의 무기는 다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그 위력을 어떤 식으로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승패가 갈리겠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돼지 드래곤과 바람의 드래곤까지 오브젝트는 MVP가 잘 챙겨갔네요. 그리고는 MVP가 좋아할 만한 삼성이 먹었을 때 별로인 드래곤 나왔네요. 음 그렇죠. 바다. 네 번째에 나온 바다는 진짜 별로죠. 그래도 스택을 주면 안 되나 판단에 먹고 있는데 자 자르반이 둥그림. 그림 좀 커요. 앱 미션이 아니고. 이러면 자르반 발사 각인대요. 자 그래도 일단 랜턴 깔았고 여기서 그리고 큐배 들어왔는데 큐배 터져요. 큐배 터져요. 큐배 터져요. 큐배 터져요. 큐배 터져요. 그리고 크라운도. 위험한데요. 삼성결렉션. 앱 미션. 어 이안 잡아났고. 맥스 맥스 맥스. 더블킬. 마하. 롤러와 크라운도 위험한데요. 리플킬에. 크라운까지 정리. MVP. MVP. MVP가 여기서. 에이스. 한타 유도를 정말 잘해서 카밀이 터졌어요. 그렇죠. 그 공템만. 마법방어 아이템 없는 카밀이 들어갔다가 신드라의 딜을 버티지 못했고 그 과정 안에서 앞에서 맥스가 어그로 너무 잘 끌었어요. 대박이 터졌네요. 지금. 결과적이지만 에드의 큰 그림이. 에드가 발사가 되긴 했는데 한타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룰러의 전멸도 잘 뺐고. 네. 이 상황에서 큐베가 잘 들어간 것처럼 보였으나 근데 이 안에 딜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애초에 카밀이 한타한테 별로인 아이템 세팅이었고 결국 한타가 열렸고 너무 빨리 힘이 빠졌거든요. 네. 물론 렉사이가 이 안을 잡긴 했지만 여기서 또 마하가 넘어가면서 하나둘 차례차례 마무리. 이야. 사형 선거 정말 좋았고요. 에이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주도권이 더욱더 MVP쪽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타 싸우면서 MVP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MVP가 유리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론도 30초 남았고요. 이 격차를 삼성결력씨가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운영해야죠. 계속 카밀이 있고 방금 눈으로 확인된 확실히 한타 때는 카밀이 터지기 쉬우니까. 네. 조금 더 이를 악물과 운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론 등장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20초 남았죠. 지금 밀고 기환을 안 한다는 건 기환을 안 하네요. 계속 밀 생각인가요? 억제기를 바론을 주고 억제기와 교환을 하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환 막으면서 네. 사거리 긴 스킬이 많으니까 바루스와 탈리아. 반응 들어갑니다. 반응 들어갑니다. 반응 버스 빨라. 기환은 긴 스택이에요. 이거 대놓고 밀네요. 여기 내가 포탈 밀어냈고 억제기 들어갑니다. 억제기 하나는 밀 수 있겠죠. 억제기 암살중. 강화기환 들어가요. 이거 벽을 막으면서 강화기환까지. 네. 이거는 삼성이 판단을 잘했죠. 어차피 한타를 가면 카밀의 장점을 활용을 못 할 테고 지금 카밀이 성장을 조금 더 마법 방어 아이템이 구비가 될 때까지 그냥 라인 밀면서 억제기 미는 판단. 와 날카로웠네요. 카밀도 성장 영향이 잘 되어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번 타이밍에 좀 보여줬습니다. 바텀 쪽 억제기 밀어내는데 성공한 삼성결럭씨. 야 이거 일단 격차는 벌어졌고 MVP가 한타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운영이 삼성결럭씨라면 다른 그런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합도 자야가 운동적으로 본인이 들어갈 때에는 별로의 먼 딜이지만 들어와준 챔피언이 많거든요. 카밀과 렉사이 등등 있다 보니까 마하도 딜하기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 한타는 MVP 그리고 삼성은 진짜 이 악물도 운영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카밀 아예 그냥 합류 안 하나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지금 뭐 올뮤트예요. 이거는 올뮤트입니다. 혼자 게임해야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때 동안 아군 라이너들이 충분히 버텨을 수 있어야 되는데 MVP는 한계는 괜찮아요. 우리는 이번에 뚫어버리겠다 MVP. MVP는 카밀이 안 오는 걸 아니까 그냥 다위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쌍겔프가 다위붙일 수도 있는데 게임에 핀내러 오나요? 봐야겠죠. 봐야겠죠. 근데 이거 못 밀면 이거 못 밀면 괜히 카밀이 다 끝낼 수 있는데요. 쌍겔프 잘 때 하나 밀어낼 거예요. 앰비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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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러! 룰러! 카밀이 줘!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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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VP! 갑니다. MVP! 넥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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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서스 파괴! 최하위권 10위의 MVP가 최상의 1위의 삼성 갤럭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격이 대단하네요. 돌아왔는 MVP. 축의 조직력. 한타. MVP 다음 게임이 나왔죠? 네. 와 진짜 상대가 빈틈을 보여줬을 때 그 빈틈을 파고드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이 빠진 팀들은 잘 안 나왔었잖아요. 근데 MVP가 오늘은 상대의 빈틈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집고 잘 들어갔고요. 네. 그 장점들을 이용해 주면서 뉴타를 굉장히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스플릿 구도를 가진 팀을 상대로 한타력으로서 밀어냈을 때 그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을 때는 뭔가 한타력으로 자신의 주도권을 확 보여주고 그 스플릿 구도를 들어간 선수가 귀환을 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네. 결국엔 마지막에 귀환을 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었죠. 그렇죠. 한타. 억쟁이를 미는게 아니라 게임이 끝내는 한 방이 좋았고 드래곤 한타 때에도 자르반이 발사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한타가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음. 자르반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한타를 만들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좋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삼성 갤럭시가 11승 3패가 되었고요. 아. 결국엔 그 패배를 맛봤었던 씁쓸한 경기 네. 이런 파일럭트 장면입니다. 여기까지 정보의 차이가 정말 좋았죠. 사슬 채찍 다시 봐도 정말 대박이었네요. 네. 엠브피는 다 보면서 게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정말 설계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또 에드가 잡히긴 잡혔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진짜. 이 카밀이 합류했으면 혹시 모르는 거였는데 네. 뭐 어쨌든 카밀이 묻고 왔으니까요. 강력함은 보였습니다만 팀 게임에서는 MVP가 이득을 가져갔습니다. 네. 그래서 렉사이가 잘 들어가 보는데 호응이 없다 보니까 별다른 사고 없이 MVP가 먹고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비욘드 강타 싸움을 잘 했네요. 네. 충분히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한타를 만들면 무조건 이긴다는 그 확신 그 에드의 플레이 어쨌든 한타를 만들면 카밀이 상대적으로 할 게 없다 보니까 물어서 뭔가 잡아버리고 있었는데 일단 쉴드로 데미지 많이 못 줬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를 MVP는 잡아내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오히려 카밀이 발사가 되면서 잡혔고 결과도 잘하면 살았고요. 그리고 맥스에 하나하나 잡아내는 쇼타임이 시작되죠. 네. MBC 정리 후 맥스 움직임이 좋았죠. 랜턴 쫓아가면서 상대 당기고 그리고 드리플에 쿼드라까지 사형선고 적중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에이스 마지막 한타였습니다. 스플릿고도 들어가고 있었던 와중에 MVP의 순간적인 판단은 굉장히 좋았었죠. 카밀이 안와? 카밀이 안오는데? 백도우를 해? 그냥 게임 끝내기 위해 그냥 못 끝내면 손에 되게 심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그렇죠. 스킬 연계로 삼킥이 빼주고 그동안 룰러는 얻어맞은 경우가 나왔고요. 정황미상 정황미상 깔면서 깔끔한 마무리 어우 저렇게 이론상으로는 좋네요. 대격변을 꼽았을 때 자야가 관통 딜이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있는 상대를 광역 딜로 쓸 수 있어서 광역 딜로 쓸어버렸습니다. 네. 결국에는 변수가 터졌습니다. 네. 10위가 1위를 꺾어냈고 삼성 결핵시는 11승 3패 두번째 경기 준비중인 롱주게임이 오늘 승리를 깔끔하게 가져간다면 1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야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네. MVP가 리그 마지막까지 재미를 넣어주고 있네요. 조미를 이렇게 쏴주고 있네요. 하위권도 바뀌었어요. MVP 승리를 거둬서 이제 9위로 올라갔습니다. 4승 11패. 근데 이러면 bbq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충분히 bbq는 3승을 가져가서 뭔가 약간 마음이 편했었었는데 네. 오늘 MVP의 경기력도 그렇고 1등 팀을 잡았다는 거. 바텀은 아직도 혼돈입니다. MVP가 한 번 더 승리를 거두면 bbq 올리버스를 bbq 올리버스와 에버웨이 승강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한시도 때려치지 못하고 볼 수 있었던 ncq설머 오늘 첫 번째 경기 결국엔 MVP가 2대1로 3세트까지 가는 장기전 끝에 삼성 갤럭시를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두 번째 경기도 롱쥬게이밍 만만히 볼 수 없겠는데요. 에버웨이 위너스 확실히 롱쥬게이밍 상대로 뭔가 준비했을 테니까요. 뒤가 없습니다. 에버웨이. 사실 근데 최근에 최근에 보여줬던 기인의 플레이라던가 나머지 팀원들의 호흡이 특히나 세프티드 선수도 어느정도 다시 부활했거든요. 그리고 만란과 시너지는 항상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나 에버웨이 기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기는 잠시 후에 저희가 선수 엔티를 보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3세트 세부 경기 결과까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이번 딜량도 상대주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하 선수의 자야의 딜량 엄청날 것 같은데요. 자야가 분명 들어간 싸움은 분리할 수 있지만 맥스와 에드가 판을 잘 깔아주다 보니까 들어가는 각이 나왔고 프리딜이 기가 막혔죠. 그렇죠. 확실히 MVP가 조합을 굉장히 잘 짜는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가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르반 대격변 꼽으면 그 안에서 자야가 광역 딜로 쓸어 닿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세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준비가 세부 경기 결과 네. 바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번 경기 36분 생각보다 길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삼성 갤럭시가 승리를 거둘 줄 알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이과 골리아스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변수는 항상 내재되어 이렇게 마련이었고 오늘 그 변수가 터졌습니다. MVP가 1위 팀 그러니까 제일 하위권 10등 팀이 1위 팀을 잡아냈네요. 그렇죠. 확실히 탈리아를 주고 미드를 그냥 집중 공략해주면서 아예 그냥 그 탈리아의 다리를 뿐질러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양 팀의 득실차가 삼성 갤럭시가 15점이고요. 네. MVP가 마이너스 18점이거든요. 네. 30점이 넘는 지금 득실차였었는데 그런 팀을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네. 자야 딜리아 자야 딜리아 자르반도 딜리아 이겨넣었네요. 칸이 그냥 투닥수 나가다가 쌓인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솔로킬 당하고 그런 부분은 아쉬울 수 있으나 자르반이 한타 때 했던 모습은 굉장히 좋은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딜리아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확실히 이니시 에이트 마지막 확실하게 뭔가 몰아 넣을 수 있었던 한타에서는 에드 선수의 대격변이 큰 힘을 발휘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MVP 3세트 MVP에서는 맥스의 슬래시 슬래시 선수가 됐네요. 네. 맥스 선수가 됐네요. 네. 자르반이 한타를 깔고 난 후의 상황은 또 나머지 플레이어들이 판을 깔기 마련이었는데 거기서 맥스는 상대 크라운을 끌고 해보면서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마하 선수에게 터드라키를 안겨다 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네. 맥스 선수 MVP 선정 축하드리고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갤럭시는 아쉬운 그런 패배를 맞이하게 됐고 다시 한번 1위 탈환을 위해서 오늘 경기 이후에 있을 그런 경기들 특히 다음 경기 삼성 갤럭시는 KT가 다음 경기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MVP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는 에버에잇이 롱죽게이밍을 상대로 오늘 첫 번째 경기와 같은 그런 변수를 보여주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에버에잇 위너스 대 롱죽게이밍 두 번째 경기로 경기 중계를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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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